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엄마랑 아빠랑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 한주 생일 때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따님 맞으세요? 맞아요? 이거 우리 딸내미 맞아요. 네. 다행이다. 지금 이름 바꿨어, 이거. 이름을 바꿨어, 이름이 원래는. 찾아내도 못 찾았겠네, 이름이 달라서. 그래, 또 못 찾았지 뭐. 이름을 바꾸셨구나.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셨어. 어머. 이 SNS가 엄마 이름을 아무리 쳐도 안 나오지. 오늘 많이 가서 전화 통화하겠다면 전화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화, 통화. 방금 했고. 네, 네. 이름을 검색해 보셨나. 이름 검색해 보셨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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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엄마가. 어머 세상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MBN의 고딩엄빠라는 프로그램 작가예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전화를 드리게 됐었던 거는. 네. 이제 한주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그 엄마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래서 어머님은 혹시 어떠세요? 제발 어떠실까. 네. 만나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번. 제가 지옥이 잘 안 나거든요. 네, 네. 제가 학교가 찾아왔죠. 그때 통화를 하고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주 씨가 갖고 있었던 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그거를 오늘 한 장 받아왔거든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잘 안 나요. 잘 안 내려가신 3시? 네. 그 사진인가요? 3시 2분간. 네, 맞아요. 아. 맞네. 맞아. 하은주 씨 어릴 적 사진을 보고 이제. 아, 맞다. 아,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나이도 모르겠어요. 전화했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이제 25살 됐어요. 뭐라고 할 말이 진짜. 너무 세월이 준했다. 어휴. 아휴, 저 얘기를 어떻게 하냐. 쇼파야, 쇼파야. 머리가. 엄마, 엄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저희도 내부에서도 계속 이제 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머니랑 연락이 됐어요. 연락을 한 결과 어머니도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그게 아마 오늘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놀랐어요. 저희도 놀랐지, 지금. 귀찮아 봐. 눈물 나, 왜. 왜 눈물 나. 뭐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